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아마 미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UN총회도 참석하고 또 UN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욕을 방문하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올해 방미 일정은 하반기는 없었습니다 급히 만들어진 미국행위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총리가 UN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급히 일정을 만들어서 떠나는 것으로 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우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가느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청와대 대변인은 지극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식적인 답변 안에 의미 있는 그런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북관계 개선에만 온 신경이 문 대통령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방미 일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미끼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말씀드린 단계는 아니고 다만 현재 최선이 북한 외무성 일부상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벌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죠 저희가 늘 북미정상회담과 그 전에 실무협상이 반드시 이루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다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날짜가 언제로 될지 해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방미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언제 결정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변인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방미의 또 하나의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것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이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가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기업하고 정부의 공공기관들의 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번에 선물로 안길 갔다 이것은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해수 문제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기지의 조기 반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권을 제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고 그러면 무언가를 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서 뭘 얻으려고 하냐 원하는 게 없으면 선물 보따리를 안길 필요가 있겠냐 왜 그렇게 급하게 박미 일정이 결정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서 구체적으로 내놓고 일종의 양보를 받아낼 그런 의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제재 완화라든지 체제 보장 이것은 다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남북 간의 종전선언 체결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이번 의지에 오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싱가포르 협상을 승사시킬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재 완화에는 건강상 강강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려고 하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남북한이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핵실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데 문 대통령이 일제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트럼프로선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면 지금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같은 것은 미국의 조야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항상 북한의 입장을 충분하게 미국 측에 개진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박미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은 딱 두 가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체제 보장 문제하고 제재 완화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측에 급히 달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언급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들도 쭉 살펴보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고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 성, 정, 결이면 항상 결에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북한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기, 성, 전, 북이 나오는단 말이죠 물론 문 대통령은 그것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 이익보다도 그쪽의 이익을 훨씬 더 옹호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에 이번 박미에서도 그런 의구심이나 의욕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의 현안으로 보면 그렇게 급하게 미국을 향해서 뛰어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박미라는 것을 포장지를 다 떼고 이렇게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대형 한국 기업들의 투자권을 약속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박미 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 성, 정, 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